방정식의 해를 x는 k를 할 때, 자, 이거는 좌변에 절대값 놔두고 우빈을 이용하면은 4-6x가 되죠. 자, 이것의 그 범위에 따라 달라지죠. 양수, 양수, 자, 첫 번째, x가 3 이상이 되면은, 자, 이건 그대로 튀어나오죠. 그죠? x-3으로. x는 우빈에 4-6x가 되죠. 좌변으로 이용하면은 플러스 6x, 그럼 7x가 되고, 우빈으로 이용하면은 7, x는 1이 됩니다. 그런데 x가 3 이상이 됐잖아요. 이거 부족합하죠. 부족합합니다. 두 번째, x가 3보다 적을 때, 그러면은 여기에 그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x-3이 되고, 4-6x이 됩니다. 좌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고, 4-6x 되고, 마이너스 6x를 우빈으로 이용하면은 5x가 되고, 우빈으로 이용하면 1이 되죠. x는 5분의 1이 됩니다. 자, 5분의 1은 x가 3보다 작다에 즉합하죠. x는 5분의 1이죠. 자, 이걸 k를 했죠. k는 5분의 1이 됩니다. 자, 이게 대입을 하면 되겠죠. 5, 그 다음 k가 5분의 1이고, 마이너스 5이 됩니다. 자, 1되고, 절대값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절대값 마이너스 4는 4가 됩니다.